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듯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하네 너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소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날 좀 일으켜 주 누군가 없는 날 누군가 없는 날 누군가 없는 날 누군가 없는 날 영원히 반을 보려 여보세요 나 여기 있소